디케빈 드롯 가요쇼 오늘은 여러분께 특히 최고의 인기를 머금고 있는 김명창 나훈아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좋아하시는 여러분께 환영받고 싶답니다 흰구름에 이어서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 김명창님의 나훈아씨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락 한 번 가겠습니다 오락 한 번 가겠습니다 오락 한 번 가겠습니다 오락 한 번 가겠습니다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철새들은 날아가는데 그리워 그리워 고향을 받아보면 신고름에 그려지는 주름질 얼굴 어머님 얼굴 방나절이며 과거 놀람을 잡힐 듯이 가까운 데 왜 못 가나 왜 못 가나 철새들은 날아가는데 이러면 박수 나올 건데 이러면 박수 나올 건데 이러면 박수 나올 건데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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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을 바라보면 흰구름에 그려지는 흰 머리카락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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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 가운데 왜 못 가나 왜 못 가나 그리운 고향산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신고 너도 역시 여자였구나 오케이 물 한잔 먹고 할게